앤드류 수아레즈의 KBO 리그 선발 데뷔전이었던 2021년 4월 6일 수원 KT전 수아레즈는 6이닝 1피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하는데요 하지만 8회 등판한 이정용이 피안타 2개로 2실점하며 경기는 급격하게 3대2 한점차가 되었고 1사 주자 1루 상황에서 LG 벤치는 투수 교체를 선택합니다 당시 수원에서 경기를 직관중이었던 저는 정우영이 이미 7회 등판을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뒤이어 등판하는 투수를 예상하기 힘들었는데요 LG 벤치의 선택은 김대유였습니다 그 경기 전까지 1군에서 기록한 홀드가 하나도 없었으며 알몬테가 좌타자가 아니라 스위치 히터로 우타석에 설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저는 이 선택이 옳은 선택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기를 지켜봤는데요 하지만 김대유는 알몬테 상대 5구만의 유격수 앞 땅포를 유도하며 병살타로 이닝을 끝냅니다 김대유는 2등판으로 프로입단 12년 만에 첫 홀드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경기를 시작으로 2021시즌 커리어 하이 시즌을 기록 64경기 출장, 평균자책점 2.13, 24홀드로 시즌 후 기량발전상을 수상합니다 지난 시즌 구원투수들의 평균자책점이 3.26으로 10개 구단 중 1위였던 LG 트윈스에서 김대유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었는데요 김대유는 어떻게 커리어 하이 시즌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지난 시즌 김대유의 세부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유는 50과 3분의 2이닝을 소화하는 동안 32개의 피안타를 허용하는데요 김대유가 허용한 피안타 32개 중 장타는 2루타 1개, 홈런 2개로 김대유의 피장타율은 0.216으로 2는 50이닝 이상을 소화한 투수 중 리그 1위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김대유는 리그에서 패스트볼을 아주 효과적으로 던진 투수 중 1명인데요 김대유의 패스트볼 구종가치는 14.1로 50이닝 이상을 소화한 투수 중 8위에 해당하며 구원투수로 범위를 좁히면 21.4에 이정용, 16.8에 정혜영에 이은 3위의 가치입니다 김대유의 패스트볼 평균구속이 137.6km로 빠른 공이 아닌 점을 볼 때 이러한 구종가치를 기록한 것이 놀라운데요 김대유의 지난 시즌 좌타자 상대 패스트볼 피안타율은 1할 4푼에 불과합니다 피없는 2개도 모두 우타자 황대인에게 허용한 것이었는데요 김대유가 좌타자에게 허용한 장타는 손하섭에게 허용한 2루타 1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타자 상대는 어땠을까요? 김대유의 우타자 상대 구종별 피안타율은 패스트볼 1할 7푼 1리, 슬라이더 1할 8푼 1리, 커브 1할 1푼 1리, 체인지업 2알로 우타자 상대 시에도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패스트볼의 컨택률 역시 79.6%로 80%가 되지 않는데요 팀 내 50이닝 이상 소화 투수들 중 패스트볼의 컨택률이 80%가 넘지 않는 투수는 79.8%의 고우석, 79.2%의 앤드류 수아레즈 2명 뿐으로 고우석과 수아레즈는 150km에 가까운 패스트볼을 던지는 투수임을 생각할 때 김대유의 패스트볼은 빠르지 않은 구속에도 타자들에게 정말 까다로운 구종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김대유는 승계주자 실점률에서도 좋은 기록을 보였는데요 리그 승계주자 실점률은 34.6%, LG의 팀 승계주자 실점률은 30%, 김대유의 승계주자 실점률은 25.6%로 고우석의 27.3%, 정우영의 28.9%보다 좋은 수치입니다 김대유가 실점을 더 억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대 타자를 3진 잡을 수 있는 능력 또한 갖췄기 때문이었는데요 50과 3분의 2이닝 동안 56개의 탈삼진을 기록함으로써 9이닝당 탈삼진 개수 9.95개로 이는 리그 불펜 투수들 중 10.55의 고우석, 10.17의 심창민에 이은 3위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김대유의 장타 억제는 트윈스 투수들의 타구 허용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김대유의 약한 타구 비율은 27.1%로 정우영의 33%에 이은 팀 내 30이닝 이상 투수 기준 2위의 기록입니다 이는 김대유를 상대한 타자들이 정타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019 시즌 KT에서 21경기 등판 평균 자체점 2.33으로 나쁘지 않았던 시즌을 보냈지만 KT의 40인 명단에서 제외되며 2차 드래프트로 팀을 옮기게 되었는데요 2020 시즌을 앞두고 최이런 투스코치와 함께 구대성을 연상케 하는 투구폼으로 수정 류중일 감독으로부터 스프링캠프 MVP로 뽑히기도 했고 5선발 후보로도 거론되었으나 2020 시즌 3경기 출장 평균 자체점 23.14를 기록하며 시즌을 마치게 되는데요 2020 시즌이 마치고 류지영 감독이 새롭게 부임된 후 류지영 감독은 김대유에게 팔로피나 투구폼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한 대로 던져라 라는 조언을 건넸고 경원호 김강상 코치와 새롭게 방향성을 정립하면서 새로운 투수로 거듭나게 되었는데요 김대유는 인터뷰를 통해 2020 시즌 막바지 내 장점을 확인하면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경원호 코치님과 김강상 코치님이 찾아주셨다 상체는 예전처럼 크게 틀지 않지만 하체 움직임에 중점을 뒀다 좌타자가 더욱 상대하기 어렵게 크로스 스텝의 형태로 공을 던지는데 제구도 잘 되고 투구개족도 좋아진 게 느껴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김대유는 풀타임 2년차 시즌인 2022 시즌에도 지난 시즌과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난 시즌 구종별 구사율이 패스트볼 55.8% 슬라이더 17% 커브 25.1% 체인지업 1.8%로 김대유가 단조로운 구종의 투피치 투수는 아니라는 점을 볼 때 던지는 구종에 큰 변화를 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김대유는 진혜수가 홀로 감당해오던 좌한불빈의 짐을 상당히 덜어줬는데요 2016시즌부터 2020시즌까지 한 시즌 평균 출장 경기수가 73경기에 이르던 진혜수는 지난 시즌 50경기 출장 관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평균 자체점도 2020시즌 4.32에서 지난 시즌 2.44로 크게 좋아졌는데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의 등판이 더 적었던 영향도 있을 수 있지만 특정 선수에게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투수진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144경기 페넌트 레이스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유 역시 지난 시즌 4월 평균 자체점 0의 맹활약 후 시즌 중반 약간 주춤하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등판을 조절하며 페이스를 조절하는 시기가 있었고 10월 14경기 12이닝 7홀드 평균 자체점 0.75의 활약을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 건강한 몸으로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좌한불펜 함덕주도 가세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풀타임 2년차를 맞는 김대유의 적절한 컨디션 조절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유의 풀타임 2년차 시즌은 어떤 시즌이 될까요? 2011시즌 후 시작된 2차 드래프트에서 큰 재미를 보지 못하던 LG 트윈스에게 김대유의 활약은 정말 큰 힘이 되고 있는데요 김대유를 제외한 나머지 14명의 LG 2차 드래프트 선수들의 승리 기여도 총합은 마이너스 0.9위로 김대유의 이번 시즌 승리 기여도 2.09가 나머지 14명의 선수를 한참 뛰어넘었습니다 김대유는 이번 연봉 협상에서 지난 시즌 연봉 4천만원에서 무려 215%가 인상된 1억 2천 5백만원으로 데뷔 첫 억대 연봉에 진입했는데요 프로 입단 후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김대유의 멋진 스토리가 이번 시즌에도 이어지길 바라며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트윈스 네이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ering 재밌으세요 재밌으십시오 그럼